안녕하세요 유닛맨 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게임 중에 하나인 디아블로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아블로4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원활한 게임을 즐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저랑 똑같은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 증상은 바로 캐릭 접속할 때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 투명 벽에 걸려서 문워크를 추는 문제 마을이나 던전을 이동할 때 무한 로드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정말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똑같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인터넷 회사는 바로 KT 였는데요 KT 인터넷만 왜 이렇게 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저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요 KT 인터넷을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랑 같은 증상 캐릭이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고 캐릭 선택창에서 오류창이 뜨거나 캐릭을 접속했으나 문워크를 추는 현상 마을이나 던전을 이동할 때 무한 로딩이 걸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과 여러분들의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녹화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맥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만 다르게 보일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 구글 검색창에 KT 공유기 설정이라고 지금 이 부분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나올 테니까요 검색을 해주시면 첫 번째 보면 게시판 KT 홈 허브 설정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1. KT 홈 허브 설정 방법 그 밑에 HTTP 해가지고 숫자로 된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가 복사해야 하는 내용을 붙여 넣기 하고요 엔터를 쳐서 페이지를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KT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증상을 겪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집에 있는 KT 공유기에 접속을 하는 IP 주소를 저희가 아까 복사를 한 겁니다 자 아이디 비번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알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오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몰라도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아무거나 입력합니다 아이디 비번에 이렇게 막 저도 막 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안 문자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uhuja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뜹니까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크게 확대해서 보여 드리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떠요 그리고 확인이 있고 계정 재설정 있죠 여기서 우리는 계정 재설정을 누를 겁니다 계정 재설정을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아니 아이디 비번도 모르는데 이런 미친 무슨 암호키를 어떻게 알아 욕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에 지금 접속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뎀에는 공유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거의 대부분 공유기에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가입하신 분이나 모뎀을 변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테나가 이렇게 두 개 달려 있는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안테나가 달려 있는 공유기를 뒤집으세요 뒤집으시면 저는 노안이 와 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암호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각각 다 다른 번호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그 암호키를 입력하시고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적용 있죠 이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계정을 다시 아이디와 비번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서 아이디 비번을 설정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미 설정을 했다 하고 설정이 다 끝나면 이 화면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저는 제 아이디를 입력하겠습니다 각자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안 문자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로그인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KT 공유기에 우리는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인터넷 페이지처럼 생겼지만 우리는 공유기 페이지에 접속을 한 거고 여기서 공유기에 대한 설정들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잘못 만지시면 또 안 되니까 다른 거는 만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딱 알려드릴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치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트래픽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트래픽 관리 이거 눌러 주시고요 그럼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ALG 설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99% 왔어요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보시면 뭐가 있어요 게임 배틀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린대로 따라오셨으면 비활성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학성으로 눌러 주시고 밑에 쪽에 보시면 적용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고 1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뎀을 재시작하는 중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 1분 정도 기다리면 다시 아까 처음 봤던 이런 로그인 창이 나올 거예요. 어떤 화면? 이 화면. 우리 아까 들어왔을 때 처음 봤던 화면 있죠? 아 로그아웃을 안 해서 안 되네요. 우리가 들어왔던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화면. 이 화면으로 튕겨나갈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돌아보지 마시고 끄세요. 그냥 닦으세요. 인터넷 창. 그 다음에 게임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걸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포맷을 여러 번 했다. 게임을 지웠다. 여러 번 다시 깔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저랑 똑같은 KT 인터넷을 쓰시는 분이고 저랑 똑같은 증상을 겪으신 분이라면 100% 완벽하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혹시 저랑 똑같은 증상인데도 저를 따라오셨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디아블로4를 틀 수 없이 정말 재미있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